이번 코너는 인물 맞추기 퀴즈를 진행해 볼 텐데요. 연예인의 눈, 코, 입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맞히면 되는 코너입니다. 맞추는 멤버에게는 뽀덕이가 저희가 카페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카페거든요. 뽀덕이가 맛있는 음료를 또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맞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 지아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플랫핑크 지수 선배님. 맞습니다. 자, 뽀덕이. 어머, 어떡해. 움직이지 말아라. 제가 할까요? 넌 넘어져, 넘어져. 뽀덕 사장님.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정답 아시는 분께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송선! 송선 씨. 아이유 선배님. 맞습니다. 야! 진짜 잘 맞춘다. 잘 맞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귀여워. 순서대로 맞추는 거였어요? 아, 뽀덕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문제 주세요. 저, 현빈. 네. 마크 선배님? 아닌 거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아, 미래! 미래! 여러분 바로 알아보셔야죠. 미래기 선배님?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보셔야죠. 아, 또 로모델이어서. 근데 저 사진이 어렵긴 해요. 괜찮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게 너무 뽀샵이 실험이 됐어요. 아, 그래요. 실험이 빨리 사과해. 실험이 훨씬 잘 생기잖아요. 아,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현빈. 현빈 씨. 정국 선배님. 맞습니다. 자, 음료 가져가시고요. 다들 징조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잘한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성도, 맞춰도 되나? 네, 맞추면 또 받고 주고 싶은 멤버한테 드려야 돼요. 아,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요? 송선. 송선 씨. 어, 이미주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아셨지? 제가 테리거든요. 아니, 입을 너무 조그맣게 줄여놓으신 거예요. 사실. 이미 다 부었다. 아, 두 개를. 아, 욕심쟁이야. 다 드셔도 되고, 이따 멤버들한테 나눠주셔도 됩니다. 자, 인물 맞추기 퀴즈는 송선 씨가 가장 많이 맞추셨네요. 되게 잘한다. 예, 예, 예. 커피를 살짝 아래로 내려놓을까요, 불편하시면? 다른 멤버들도 끝까지 분발을 해서 뽀더기가 주는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